경상남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,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특례보증 지원은 투트랙으로 진행돼 업체별 특례보증 한도액은 2억 원과 5천만 원 두 가지며 개인신용등급 기준을 6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조정해 보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. 특례보증 대상기업은 대출금리가 1에서 2% 인하된 2.7에서 2.9%며 보증요율 또한 평균 1.1%에서 0.8%로 0.3%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. 특례보증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취급은행에서 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경상남도기업지원단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영업점으로 하면 됩니다. 기상캐스터